서른네번의 프러포즈라는 노래를 할게요 30개의 언어로 된 서른네가지 표현이거든요 모두가 가사는 똑같습니다 알루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프러포즈 하겠는데 그렇다고 스토커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마땡에 뗄워드와 내게로 때야무실필로 여보스누글루 봄날고 찰날고 베스디모기만한 봄날은 우리나라가 일일에 맞는다 봄날은 우리나라가 일일에 맞는다 아마땡에 산다 봄날은 내 나만에 일일에 맞는다 iven 안주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